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형편이 나아지고 자녀들도 입학, 취업, 결혼 등으로 무탈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부부사이도 점점 더 연그러 가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의 평화도 찾아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으니 지금껏 해왔던 대로만 해간다면 별탈 없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전망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술술 풀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인데 이게 사는 맛이고 나이 들어가는 기쁨이자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와는 반대로 사는 형편은 점점 쪼그라들고 자녀들의 일도 제대로 풀려나가는 게 없습니다. 부부사이도 소원해져서 마음 같아서는 끝내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는 서산에 걸려서 갈 길은 급한데 몸은 늪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걱정인 것은 이러다 더 나이 들면 어떡하나 싶은 불안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인생은 자꾸 이렇게 배배 꼬여만 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이유 첫 번째 방향이 잘못됐다. 누구는 인생이란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향이 다 다른데 거기서 거기라는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동쪽으로 가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만 따라서 서쪽으로만 달려가니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머무를 곳을 알고 난 뒤에야 일정한 방향이 있고 일정한 방향이 있고 난 뒤에야 차분해질 수 있으며 차분해진 뒤에야 평안해질 수 있고 평안해진 뒤에야 사려할 수 있으며 사려한 뒤에야 성취를 할 수 있다.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유명해지고 더 빨리 큰 차 사고 더 빨리 큰 아파트에 살고 싶어 내달리기만 했지 언제 한 번이라도 이 방향이 내가 향할 곳이 맞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달리기만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이유 두 번째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로 무리해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길이며 크게 벌어들이거나 또 큰 성취는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또 크게 망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나도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을 것이고 또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지간하면 중간은 가니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전지대에 머물러 살다 보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뭘 해야 행복한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잘 살게 되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 일하고 남의 기분을 맞추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친구의 성공과 안정된 생활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 나이 되도록 뭐 하나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드십니까?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부터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꼬여만 가는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가는 이유 세 번째, 큰 것만 바라본다.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을 알면서도 풀지 못하고 허둥대는 이유는 바로 인생이 꼬여가는 데는 딱 한 가지 원인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비롯되었겠지만 수십 년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려오는 과정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함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트는 것은 웬만한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실천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은 초반에 좀 해보다가 해봐도 안 되더라는 변명 또 파파웅 하는 말이 틀렸다는 식의 남탓하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빠른 결과를 얻겠다는 초급함에 종종거리지 않고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그 악순환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잘못 올라탄 트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간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거 한 방울 노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매일 운동하기와 건강한 음식 먹기로 정한다면 성공적인 출발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이유 네 번째, 배움을 멈췄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 하는 것이거나 자격증 딸 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공부는 나이 들면서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의 공부는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부가 책상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깨친 대로 생활에서 꼭 실천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방법, 자식과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수천, 수만 권을 읽는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책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노력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자꾸만 꼬여가는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죠.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간다면 첫째,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인지 두번째,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세번째, 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번째, 배움을 계속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해가 갈수록 술술 풀려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